국가지정무용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무용문화재가 있습니다. 거기에 제34호 남도잡가가 있어요. 거기에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지금 계십니다만 이분이 전라남 도지정 34호 무용문화재 남도잡가의 준인간문화재이십니다. 그래서 원래 오늘 좀 되게 놀랐어요. 여기가 온대요? 그랬더니 진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국악을 좀 들려드리겠구나. 이 누나 베띠오라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을 좀 고려해서 특별히 가요로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절대 못 듣는 무대입니다. 그래서 기대하면서 들어봐주시고 세우저축제가 복받았습니다. 준인간문화재 노부인님을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. 강다혁만 씨 함께 하십니다. 강다혁만 씨 함께 하십니다. 강다혁만 씨 없습니다. 강다혁만 씨까지 montr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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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